오늘은 싱글벙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남자의 35살과 여자의 35살은 달라서 불공평하다라는 구급공무원 한국 여성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35살인데 여자는 나이 많은 걸로 보고 남자는 젊은 걸로 보이나 봐. 같은 시간을 보낸 건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이 한국 여성의 글은 댓글 292개가 달릴 정도로 굉장히 핫한 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여자에게 무수히 많은 참교육 댓글이 달리게 되는데 사회적인 부분 제외하고도 생물학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점잖은 댓글이 있는가 하면 그 대신 20대의 여자는 더 빛난다 군대도 안 가잖아. 같은 뼈를 때리는 댓글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의 개같이 멸망하는 대신 20대 초반에 편하시잖아 한잔에 남자는 가장 빛나는 청춘의 순간을 나라에 바쳤으니까 뭐 하나 이룬 거 없는 동등한 20대 때 여자는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가질 수 있잖아. 같은 여자들도 알아듣기 쉽도록 팩트가 쏟아지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30대의 학벌 재력 외모 집안 모든 걸 가진 남성들은 어떤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모든 걸 가졌으니까 돈과 능력은 없더라도 대를 이어주고 튼튼한 아기를 낳아줄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20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 많고 능력 좋은 30대 남성들의 대시를 하루가 멀다 하고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20대 여자의 인생은 그 어떤 나이에 남성 여성을 통틀어서 가장 빛나고 가장 개꿀바는 인생을 살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나이가 지나고 와인녀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아직도 20대 노산이 아닌 나이라고 착각하고 남자들이 빌빌 기어줄 줄 아는 여자들은 20대에 누리던 그 찬란했던 순간을 잊지 못하고 20대보다 30대가 더 예쁘고 40대보다 50대가 더 예쁘다 같은 식으로 다 늙어빠진 노괴들이 서로의 환불을 쓰다듬어주는 상황에 이르러게 됩니다. 2024년 현 시점 한국 여자들은 30대 중반의 여자가 제일 예쁘다 라는 비현실적인 말을 찍찍하기 시작했으며 난 노티나게 나이 먹은 게 더 잘 어울리나 봐 20대에는 귀엽네 라는 소리만 듣고 예쁘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32살인데 예쁘고 청순하다는 말 진짜 많이 듣고 있어 라는 식으로 정신 승리하기 시작한 32살의 여성 연예인들만 봐도 30대 초중반이 제일 예뻐 20대 중반까지는 젖살 자체가 있어서 맞게 맞게 얻냐말이 맞게 연예인들 보면 30대 할마시들이 허버허버 예쁘게 같은 소리를 하면서 장원영씨 카리나씨가 보면 한박웃음 지을 소리를 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그녀들은 여전히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능력 좋은 30대 남성들이 만나자고 대쇄하던 20대 꽃다운 그 시절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적어도 난 30대 중반이 가장 예뻤다 같은 헛소리를 하며 아직 나는 예쁘다고 세뇌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20대 초반의 여성보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한국 여자는 아라포인데 지금이 제일 예쁘고 피부도 제일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라포라는 저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얼핏 생각했을 때 20대 초반을 말하는 건가 싶겠지만 40대 전후라는 영어 단어의 일본식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국 여자는 40살인 지금이 20대보다 더 예쁘고 피부도 좋다고 말하는 거죠. 와인여 폼 미쳤지 않습니까 오늘은 싱글벙글 여성들이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2대녀 3대녀 4대녀 5대녀 래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